펜치의 용도 펜치의 용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. 펜치는 철사를 자르거나 구부릴 때 물건을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. 철사를 자를 때에는 펜치를 바르게 잡고 악력을 이용하여 펜치의 중앙 부분에 철사를 위치시킨 후 자르면 됩니다. 망치로 못을 박을 때 펜치를 이용하여 못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. 못이 튕겨나가거나 휘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하여 펜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마음이 튕겨나가거나 휘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하여 펜치의 끝이기도 합니다.